재미있는 성경 퀴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무엇을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정답 확인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창세기 24장 44절 말씀